음악 피클 피클 나는 음악 오이 날라 날라 깨 미니 비닐라 루니 피클 반죽 계란 아버지 active 오징어 오징어 깨끗하게 만들어서 Law. 청양고추. monsieur 단단하다 오징어 또… 오징어 마시멜로 닭다리 초고추 마늘 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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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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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소금 물 그ちは 뭐다 설탕 둘 다 우유 이건 소금 계란 팽이버섯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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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마늘 두부 소금 고추 설탕 소금 이거 들고났어? 오징어를 찍어먹었어?? 너무 맛있어. 봄의 맛이야. 봄의 맛이야. 봄이다, 봄이야. 봄이. 너무 향긋해. 두부도 밥도 더 개고. 달래장도 맛있고 두부도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달래가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봄이 정말 맛있어. 봄이 진짜 부드럽다. 개고기. 얼른 봄. 고춧가루 고춧가루 부분은 너무 맛있게 먹어보았어요 ㅎㅎ 소금 오돌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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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오돌뼈떡 계란후라이는 맛있겠다 계란후라이는 맛있겠다 계란후라이는 맛있겠다 그러게 너무 맛있는데 계란후라이는 맛있겠다 계란 magnificent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계란후루 hetzit 조금 더 익었다 사면은 잘못 사면 진짜 너무 맛없어 이걸 먹을게 이제 먹을게 둘 먹어 응! 귤이 진짜 반짝반짝하다 귤 속도 살짝 노란 것 같아 이거 봐봐 응? 귤 속도 노래 이게 원래 하얀색이잖아 이런 게 털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? 껍질이 와..귤 이거 광택한 거 아니야? 십자멘자멘자란다? 그렇지 반짝반짝 반짝반짝 맛있다 근데 이 맛이 약간 귤 맛이 나는데 약간 오렌지 같은 느낌도 있어 음..그러네 아 근데 이게 되게 딱딱하다 원래 귤이 약간 부드럽잖아 겁쟁이 우리나라 귤하고는 다르다 응 그리고 이건 나를 그릇에 넣어주면 그냥 나 못 먹으면 좋았다 저게 너무 맛있어 난 다음에 더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그래서 그릇도 같은 맛 , 저게 더 맛있더라고요 사ints 현재 학교가 아주 맛있어져 Lucky 고춧가루 맛있다.